안녕하세요. 판례용보험정기 판변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5일자 판례용보험 인사 동산 양도담보 리스와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243812 판결입니다.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리스 이용자, 리스를 사용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리스 회사입니다. 약간 양도담보 관련해서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의 원래 소유자였죠. 상고 계약됐습니다. 원고는 2016년 1월 29일 날 인쇄기를 피고 회사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곧바로 그 인쇄기를 다시 리스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판매를 하고 판매된 물건을 다시 내가 리스해서 사용해서 리스료를 주는 거죠. 결국은 판매대금 상당을 내가 이미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리스료를 지급함으로써 리스 계약이 끝나면 이걸 다시 내가 사게 되는 이런 관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양도담보 같은 거죠. 그러면서 5억 7천만 원을 매도를 하고 이자는 연 4.7%를 매달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6년 12월 7일 날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10일 30일 날 회생 절차가 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 리스 계약은 이제 계약 해지되는 경우에 피고가 인쇄기를 반환하거나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규정 손실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계약 인쇄기는 리스 회사한테 넘어가게 되고 반환 돌려줘요. 물건을 인도해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원고가 그걸 꼭 갖고 싶다면 손실금이라는 규정 손실금이 있었어요. 그 돈을 지급을 하면 소유권을 다시 되살되 사올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피고는 회생 절차 개시 후에 규정 손실금은 3.6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손실금 3억 6천만 원은 아마 이거를 할 때 3억 6천만 원인데 일부는 이제 아마 뭐 어떻게든 뭐 받았었겠죠. 어떻게든 받았는데 뭐 어쨌든 그건 의미가 없고 이제 3.6억 원의 회생담보권을 피고회사가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전액 부인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회생 절차에서 회생관리인이 있죠. 이 사람이 어 이거는 담보권 아닌데 담보권 아니야 이거는. 나는 지금 이미 팔았고 이거는 이자만 내고 있는 것 뿐이지 이거는 뭐 내가 담보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10일 날 조사확정재판을 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이라는 것은 회생 절차에서 채권 채무관계를 빠르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절차 그러니까 뭔가 간이한 절차를 만드는 게 조사확정재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피고는 또 동시에 2017년 1월 11일 날 인색이 발화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즈계약이 적법 해제됐기 때문에 승소에서 2018년 5월 11일 날 이거는 원고기 아니니까 돌려줘라 라는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서 인색위가 피고에게 발화이 됐어요. 발화이 되자 법원은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이제 가져갔으니까 담보권이 존재할 수 없죠. 규정 손실금을 지금 회생담보권에 신고를 했는데 이미 이제 넘어갔으니까 넘어갔으니까 탐색담보권이 없다라고 해서 2018년 11월 17일 날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사확정재판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는 인색위를 니즈계약이 굳이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색위를 4억 5천만 원에 제3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아니 이거 3억 6천만 원만 너는 가져가면 되는데 왜 4억 5천만 원에 팔았으니 9천만 원 상당은 나한테 부당위를 내놔라 라고 해가지고 부당위를 반화 청구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 규정 손실금이 인색위 가액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인색위를 매각한 것을 부당위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체부권으로 초과하는 물건을 처분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법은 뭐라냐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인색위는 피고 회사에게 넘어간 거다. 그리고 넘어갔고 소유자자가 자기룩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색위 소유권이 니즈에서 넘어간 이상 이거를 처분했다고 해서 그로 인한 매각 대금이 대금이 어떤 부당위를 원인이 없는 데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님 담보권을 신고한 적은 있다. 즉 이거는 담보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 자체는 원고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회사님 담보권 신고만 했을 뿐이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건 확정이 됐다. 조사 확정 판결에서. 따라서 이거는 회사님 담보권을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피고는 인색위를 받아받는 것 이외에 회사님 계획을 통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 그렇죠. 회사님 절차에서 인정이 안 됐죠. 아예. 그리고 결국 피고의 매각 대금 즉 4억 5천만 원은 확정 판결에 따른 인색위 판매 대금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부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부당이라는 게 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을 비치고 이익을 얻는 거. 이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 되죠. 그런데 법률상 원인이 없지 않다는 거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취득했기 때문에 그 인색위를 판매한 거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인 청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인색위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양도담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색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매도한 다음에 바로 곧바로 다시 사용하는 거죠. 결국 양도담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규정 손실금만 지급하면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담보 등도 가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 판례는 없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돼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있는데 이 가담법에는 양도담보 등 배우고 있는 건 다 포함됩니다. 어쨌든 다 포함되고 다 적용을 받습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변지와 동시에 소유권 회복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의 경우에는 가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산 절차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유질계약 즉 빌려준 것보다 더 많은 담보물을 그냥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양도담보의 성격을 감안해서 회생담보권을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소유권자로 인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소에서 승부를 합니다. 결국 피고가 취득한 것은 양도담보에 따른 담보물의 실행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미 실행이 끝난 거죠. 매도한 것은 실행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가져옴으로써 완벽한 소유권을 가져옴으로써 이미 이거는 실행이 끝나버린 겁니다. 부당이 돼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가져온 게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분하든 말든 그거는 피고가 범죄상 원인이 없는 게 아니죠. 자기 물건을 판 거니까. 어쨌든 이 사건에는 사실 양도담보가 있기 때문에 피고회사도 회생담보권을 신청했고 또 이게 애매했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반환청구까지 같이 했고 결국은 원고는 이걸 양도담보로 이해를 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가져갔으니까 그걸 돌려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된 거죠. 이거는 양도담보가 동산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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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